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.